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헤아린 심리상담소의 이수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얼굴 화색들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말하는 이 광이 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 마음의 균형의 컬러에 대해서 안녕하시냐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저희 몸에는 주파수와 빛과 에너지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로라 말고요. 은하수의 오로라 말고 오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러셨구나. 뭘까요? 오라가? 아, 듣긴 들었는데. 그쵸? 듣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그쵸? 그거예요. 그거.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정확히 집어서 한번 오늘 오라가 뭔지 알고 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발산되는 빛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처음 뵀는데 뭐가 빛난다 그랬죠? 빛이 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광을 얘기를 해요. 에너지 장이에요. 신체 내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장을 미세한 우리 몸에는 전류장이 흐르거든요. 그거를 오라를 보시는 분들은 아, 후광이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이 기계를 통해서 내 몸에 흐르는 전기장을 칼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라예요.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무생물들도 오라를 갖고 있어요. 다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라를 갖고 있는데 이 나뭇잎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전의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빛을 볼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킨 건데 떨어진 나뭇잎이고 죽어가는 나뭇잎이지만 그만한 생명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라장이 있어요. 빛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말라서 비틀어지기 전까지 발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는 떨어져서 죽어가는 나뭇잎이고요. 오른쪽에는 아직 붙어있는 생명체가 파릇파릇한 그런 나뭇잎인데 이 생명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오라예요. 오라예요. 오라.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 참나무 잎이 내 몸에 어떤 정보를 주고 세포에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오라를 발생을 하는지 생명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에 나뭇잎에도 이런 오라가 있는데 이걸 뭘 하래죠? 이거 몽키라래나요? 이런 데에도 빛이 있어요. 이런 무생물도 똑같이 저희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만졌어. 그럼 제 빛이랑 크로스가 되겠죠. 생물이나 무생물들은 다 빛을 발산하고 있답니다. 에너지장이 있는 거죠. 어머 이건 동전이에요. 동전에도 무생물이긴 하지만 그만한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요. 색채로 본 우리 오라에 대해서 마음의 균형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세포 분열도 볼 수가 있는데 세포에는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보면 어떤 오라가 발생을 하죠?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모르게 뿜뿜뿜뿜 그런데 여기 조금 고른 노란빛과 이런 주황색빛과 빨간빛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라가 발생을 해요. 전혀 날카롭지 않은 오라예요. 그렇죠? 밝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활기차고 이 빨간색은 활기차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격한 감정을 겪고 있는 이 에너지장애는 어떻게? 에너지장이 어떻게 나오죠? 뾰족뾰족. 네 뾰족뾰족하게. 되게 감정이. 그렇죠? 지금 신기해. 나 건들면 진짜 한 눈 걸려봐. 이거예요. 그렇죠? 보기에도 되게 까칠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떤 컬러와 어떤 세포들의 정보를 받아서 어떤 오라를 갖고 태어난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표출되고 있는 그 분노인데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이 오라 같은 경우는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이았증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오는 분노라 그랬어요. 이 오라장이 어떻게 오는 거죠? 여기서 맹맹 돌아요. 그렇죠? 이거는 속으로 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성별과 생김새도 다르고 헤어스털도 다르지만 이 컬러도 그 사람에 맞는 정보에 따라서 컬러도 다르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버섯을 본 건데요. 이쪽에는 자연 버섯이고 이쪽에는 재배한 버섯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산 버섯 보니까 뭔가 뿡뿡뿡뿡 그렇죠? 뭔가 활기차고 이 에너지장이 굉장히 활기를 느껴져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자연산은 그런 깊은 그런 숲 속에서 모진 폭풍과 바람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얼음 땅에서 내가 살아나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그렇죠? 삐짓고 가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인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에너지와 내가 강인함을 갖고 있는 이런 강한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면 이 재배한 버섯들은 인공적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라장이 나오죠? 에너지장이 뾰족뾰족하기도 하지만 빛이 없어요.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버섯을 보면 성분표에는 양식인지 아니면 자연산인지 성분표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포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자연산의 이 정보들은 세포들이 받는 정보들은 내가 강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과 그런 내가 강인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배는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공적으로 하니까 그런 전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산도 아니면 재배산도 이렇게 확연히 오라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말 한마디 통해서 내 세포들이 너는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만한 에너지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랑.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세포들이 이거 많이 보셨죠? 원래는 물의 결정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밥한테 나쁜, 싫어, 미워! 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쪽에는 사랑해, 고마워. 아니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했더니 이렇게 한 달 동안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버섯과 인공재배의 우리 세포를 얘기했듯이 우리 세포한테 자기를 확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 거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좋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소리를 듣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눈에 보는 게 다 내 세포로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아휴 이러면 그게 다 내 정보 세포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만한 조금이라도 언행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그만한 파장을 일으켜서 내가 좀 안 좋을 때 그런 에너지장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편부모 가정이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저희가 오라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우애는 숲 체험하기 전에 긴장되고 황징되고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들이 힘든 오라가 붉은색 오라가 나왔어요. 이 오라의 특성은 밝은 긍정적인 생각과 아니면 내 몸에 모든 이런 해피한 생각이 있으면 밝고 깨끗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내 몸이 힘들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오라가 탁하고 검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독서화도 많이 되고 지금 불안한 아이들이 숲에 가서 뛰어놀고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파란색 오라로 바뀌었어요. 안정도도 16에서 62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의 반대는 초록색이라 그랬잖아요. 가슴 속에는 빨간색 하트와 초록색 하트가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 하트는 심장의 피를 얘기를 하고 초록색은 식물의 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고 그랬을 때 이 초록색을 가는 거예요. 식물의 심장을 찾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안정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시면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이거는 우울증 약을 아까 5년 정도 복용하고 자살 충동을 한 4번 정도 하셔서 저희 센터에 오셨던 분의 오라인데 굉장히 보라색이에요. 그렇죠? 오라 자체가 보라색에 흰색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면역력도 떨어지신 거고요. 보라색 나만의 생각에 대해서 헤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좋은 아로마나 아니면 보석, 음악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1개월간 했더니 이렇게 노란색의 주황색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밝은 에너지. 자기가 긍정적으로 눈이 환해지고 마음과 아니면 좀 더 평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 테라피도 가능해요. 자,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난 직장을 하는데 얘 정말 보기 싫어. 이럴 때 소통이 요즘에 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거는 각자의 손을 잡고 한 손씩 올려놓고 이 사람과 나와 이 오라와 이 관계성이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서 관계 테라피를 했던 거예요. 서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데 이렇게 앞이 가운데가 쫙 끊겼어요. 이렇게 끊겼으면 난 저 사람이랑 안 맞으니까 얘기 안 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칼라와 음악과 모든 테라피를 통해서 마음의 심신 안정과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잘 되도록 저희가 관계를 잘 유지시켜준 다음에 손을 잡고 했더니 이렇게 원만하게 서로를 아, 이 사람은 나와 틀리구나가 아니라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자, 한 번 관계 테라피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셔가지고 한 번 내 마음의 칼라와 균형 탈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원자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손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을게요. 네, 내셨어요. 들어가시면 돼요. 신기하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손에 모든 부신경이 다 있고 저희가 오른손, 왼손 5초, 5초에서 10초를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어떤 색깔이 나왔을까요? 빨간 색깔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 전체적으로 위장기에도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렇게 탈부터 나시는 것 같아요. 더부룩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많으나 지금 정리가 좀 안 됐을 때 좀 차분히 생각하시면 좋으신데 잠깐 나오셔서 이분한테 손을 아까처럼 놔두세요. 자, 초록색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초록색을 발라드렸어요. 초록색을 갖고 드렸어요. 자, 어떻게 변해질까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내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지친 에너지에다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는 초록색 에너지를 제가 넣어드렸더니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기열도 좀 더 탄탄해지셨고요. 하체를 흘러가는 기운도 잘 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셔서 지금 굉장한 에너지를 뿜뿜 품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지원자 받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되셨어요. 어제 혹시 지금 속이 안 좋으시나요? 어제 혹시 지금 여기 되게 안 좋으시나요? 네, 여기 위장 부분 쪽에도 지금 구멍이 뽕 뚫렸잖아요. 지금 위장 계열이 구멍이 뽕 뚫렸렸던 거는 어제 혹시 술을 드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좀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좀 많이 차시거나 그럴 분들한테 이루어질 수가 있으세요. 이 주황색 한 번 손 한 번 대주세요. 지금 세포들이 지금 너무 과부화되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컬러를 해드렸어요. 세포들이 가장 우리 몸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막 숨을 숨을 가거든요. 거기에 맞는 컬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더니 이렇게 좀 더 장기가 지금 좀 열이 많으신 편이셨는데 지금 차가운 색깔을 통해서 했더니 장기가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지금 좀 머리가 머리 쪽이 지금 무겁고 좀 그러실 수도 있으신데 그거는 조금 컬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오세요. 숙연해지는... 네, 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색, 옐로우 에너지라고 보는데 아까 노란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뭔가... 지금 혹시 학생이신가요? 아니, 아니, 연극을 하고 있어요. 아, 연극을 하고 계세요? 충분히 노란색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연극을 하셔야죠. 그렇죠? 창의력도 있으셔야 되고 또 배우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오라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면열성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시고 얼굴이 백마피스로 변하거나 조금 그랬을 수도 있으세요. 폐대장 쪽도 조금 약하시게 나오셨는데 지금 감정 변화가 조금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컬러를 주면 되느냐 저희가 조금 의지가 약할 수도 있으세요. 노란색에 나오신 분들은 의지가 약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자기 일에, 자기 분야에 좀 더 특허가 되고 안정될 수 있는 인디고를 좀 넣을게요. 네, 잠시만요. 네, 되셨어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이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자칫 조금 아까 노란색 에너지를 터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의욕 상실과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인디고를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부여해줬더니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은 활력과 자신감이라고 했죠. 이 에너지 세포들이 먼저 컬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포에 대해서 오늘 아실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내가 원하는 세포, 내 몸이 원하는 세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라는 측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세포, 내 마음이 원하는 세포 그거를 찾아서 컬러를 통했더니 균형 잡힌 컬러가 내 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포들이 반응하는 걸 딱 눈으로 봤는데 좋은 음식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죠. 충분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좀 행복하세요? 몇 번 행복하세요? 계속 행복하세요. 굉장히 긍정의 마인드가 지금 나오셨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미술심리 공부를 해서 상담사로 일을 하다가 컬러적으로 오라조로 들어왔던 게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이 결혼을 해서 아이 세 명을 낳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아야 될 짓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은, 오만한 거 갖고 어딜 가고 있어요. 뭘 보러. 그런 생활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할까? 나한테는 행복이나 있는 걸까? 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왔더니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그런 파장들이 전파전파돼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아,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불순한 그런 파장들은 내가 불러일으키구나. 라는 근본적인 근원을 한 거죠. 그럴 때부터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나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입은 웃대? 눈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부터.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세포들이 아,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 세포의 정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는구나. 라면서 활기찬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의 오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건 실패를 하셔도 그것도 다 세포 안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 세포 안에 그 무한한 잠재력에 그 탄탄한 그런 정보들이 언젠가는 푹 쏟아올릴 거예요. 믿죠? 네. 그런 저희는 돈이 많으면 부자의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추억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추억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신지 한번 이 오라로 내 몸의 균형과 칼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우리 내 몸의 세포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모두 아재아재 화이팅하면서 이 강사도 여러분들의 모든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몸에 에너지의 칼라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했는데요. 오일을 바르니까 바로 균형이 잡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일이 어떤 오일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는 컬러 바틀에는 저희가 생명에너지에 대한 특수한 보석에너지도 저희가 공법으로, 특수한 공법으로 전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이니까 저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수출물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걸 넣었어요. 쉽게 구하기 힘든 물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물건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계로 측정을 했지만 평소에는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구하기가 힘든데 기계가 없이 좀 나에게 필요한 컬러 그리고 내가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집에 가시면은 내 옷장이나 화장대는 내가 갖고 있는 소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컬러가 가장 많은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유독 초록색이 땡기네? 그러면은 좀 마음의 안정, 초록색이 가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이 땡기실 수도 있으세요. 내 몸에 부족한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좀 빨아 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근데 옷을 구매하러 갔을 때는 이런 색이 좀 끌려서 샀는데 막상 옷장에 두고 보니까 자주 안 입게 되는 그런 옷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색깔이 안 맞아서 입는 경우는 저는 없고 안 맞아서 입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여자분들의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키월더 같은 걸로도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옷장에 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노란색 같은 게 안 맞아 나한테 그런데 땡겨요. 그런 거는 옷장에 두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조금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행복하고 싶으시고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남자분들은 당연히 차 사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뭘 사고 싶어 하시나요? 차요. 여러분들 돈이 생기시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으시면 경험을 사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몸의 세포의 에너지장에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칼라를 통해서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매력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